경기적으로 우리 김태훈 씨가 어떤 자세로 주무시는지 참 궁금해요. 아 궁금하다. 저분은 예전에 결혼하고 나서 결혼을 사우나에 비교했거든요. 아 왜요? 왜요? 견디기 힘들지만 함부로 나갈 수는 없는데. 내가 왜 웃고 있지? 내가 왜 웃고 있지? 아니 경기하게 공감해. 이렇게 예를 잘 들 수가 있나? 제가 머리가 좋은 거지. 어떻게 주무세요? 저는 좌우측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옆으로 자요. 옆으로 번갈아가면서. 아니요. 서로 등을 맞대우자는 게 잘해서. 참고로 저도 이렇게 자요. 저도 그 자세. 손 한쪽 들고.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자거든요. 아 속맞네요. 근데 서원인 서준희도 이렇게 자요. 너무 신기해요. 저는 사실 서원인 서준희랑 저 닮았다 닮았다는 건 못 느끼거든요. 너무 잘 닮았어요. 자는 모습을 보잖아요. 너무 신기해요. 아 그런거에요. 저는 제가 자는 모습은 아마... 맞춘다. 점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